무때끼나 아이돌 어? 고래는 사냥당하였고 이후 돈가스를 맛있게 먹었다고 한다 돈가스 의심 또 샘 또 위 금강저였으면 운동 안해도 힘이 린다 여기서 편향이? 다들 성직자를 사랑합니다 호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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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하나의 금강점 힘이 빠진다 단 하나의 금강점 힘이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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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스 퍼펙터는 디펙트가 슬라임 노회상인한테 피떡이 된다고 버퍼메아리 버바리 메아리 부적댕 쪼개는 가면 쪼개는 쪼개는 가면 쪼개는 가면 쪼개는 가면 펌파일 드라이버 킹선 갓 쓸기도 끌고 싶네 또 샘 또 위부터 하자 굴리트 가야겠는데 힐하려면 저기밖에 없네 사망각 떴다 운돈 파괴 사망각 운돈 파괴 사망각 뭐야 오마이브 없어 사망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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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독 고구마 흥독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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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퍼가 또 1댐을 막았네. 블리트? 디펙트에게 걸렸다면 죽은 거나 다름없지. 인공물도요. 빨리 돌겠네. 또 샘 또이. 아 병번개. 깊은 자산. 와 메아리다. 아 엑 아 엑 엑 엑 엑 엑 내 포션 오둑이야 포션 오둑 아니 내 목숨도 두고 디펙트야 잠 좀 그만 자 너 아까도 잤니 해가 중천에 떠는데 언제까지 잘거야 해가 중천조 게노삼 좀 힘들겠지 게노삼은 게노삼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확률이 높다 아 서순 또 잤어 잠만 자 아주 그냥 와 극단적 회색 분자님 구독과 선물 다수게 감사합니다 징집 다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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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도 한번 해보셈 이제 인지편향 쓰면 이겼네 80방어 80방어 뚫어봐 근데 이제 64방어 네 봉봉 사울지 서울지 서울지 편향을 스네코 마렙네 이건 정말 순회코뿐이야 이건 정말 순회코뿐이야 과로시 생일을 못챙겨서 늦게 생선드렸습니다 그리고 디펙트가 최고였다 와 생선 감사합니다 생흐흑 생일날이 후방날이라 생일날이 후방날이라 생일날이 후방날이라 꼬였어 홀로 범드 룬축전기 신성 룬축전기 신성 게시계 게시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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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줄거 없는데 메아리 버퍼 진성 서즈 편향 다 들고 있어야하니까 레퍼가 타격보다 셀듯 뭐야 이거 플래포대 신성특 갠시게 나도 올려 알고리즘 알고리즘 지금부터 키우기에는 좀 운동 팀 3D 왜 단타하님? 왜 단타임? 왜 단타임? 게임 잘하네 게임 너무 잘하는거 아님? 이거 큰일난데 네메시스가 게임을 잘하는데 스네쿠가 게임을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까 아 어 잠깐만 삽틀벨시드 그 거지같네 이딴 시드 줘서 고마워요 부적 있는데 피 채우는게 낫나? 아니면 히히움을? 피 채우고 삽틀하자 삽고수 디펙트 유타 써도 카드를 다 못쓰는구만 계속 금 강조 낡몸 축전기 덕고 오흐흐 꼬리 첨탑은 겨우 이 정도로 안심할 수 없는 곳인데 신성.. 신성 지독하다 저거 어흐흑 요거 굿 밀짚 모으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갱년 퍼즐이 있네. 또 갱년 퍼즐이 있네.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찢어진 축구공. 백년 퍼즐. 네 칼을 잘 손질해 줍니다. 백체령. 완전 망했는데. 초창. 초창. 이스크. 뭐요? 네 V 수 내려 있녀나 엉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이스크. 벤입니다. 버퍼트 길된 방금. 어둠의 힘. 크크. 어둠. 못 잡잖아. 꽃샘추위 두 대 때리면 잡을 수 있나? 버접. 벤아리. 병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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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아리 좋고요. 버퍼특할 예정 상방에서 쿠션 쓰는 건 비법하다고 생각해요 쓰레기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편향 나와야 되는데 안줄거야 근데 이거는 막을 수 있다 아슬아슬한데 아니 미친 쓰레기 게임 틸이 모자라 한 번 더 막아야 돼 1대4격 쓰는 게 맞을 듯 끝에 밀어놓고 해치웠다 안 막아준다 무길수도 있었지만 방금 50분 동안 플레이에서 디펙트 깨고 왔는데 플레이 타임은 29분이 찍혀 있었음 이거 뭐임 오디옵 지금도 박살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반박시 심장 짱짱짱 반박시 심장 심흐흡 근데 이제 뭐함 실패